여기가 진짜 예뻐요. 정말 여자 목선을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. 쇠고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목걸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턱선도 예쁘게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앞쪽에 이런 맞주름이 있잖아요. 가슴 선에서 가슴이 조금 크신 분들께서도 여기에 여유감이 있으니까 몸통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이지 않고 여유감이 다 있어요.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트임이 있어서 이런 트임 때문에 밖으로 꺼내서 입어도 되게 예쁠 수 있는 지금 벌써 주문 전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벌써 몇 벌? 세 벌 보셨잖아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화이트 블라우스 꼭 있어야 돼요. 길이감이 전체적으로 이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왜 블라우스 너무 깡총하면 허리만 조금 숙여도 밖으로 막 삐져나오기도 하는데 앞보다 뒤가 살짝 더 긴 스타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옆쪽 가시게 되면 그린 허리가 준비가 되는데 너무 또 완전히 풀색이면 사실 옷 입을 때 코디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파스텔톤으로 다운이 되면서 이거는 무슨 종이접기 해놓은 것처럼 이게 원래 구겨진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입체적으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양쪽으로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입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 옷은 더 예쁜 옷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느낌이 아닌 거죠. 정말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표현해 드리는 거고 그 똑같은 디자인으로 블랙 컬러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100여 분이 동시 주문하시거든요. 저는 이 택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기계 세탁하실 수 있어요. 블라우스가 보통은 사실은 기계 세탁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기계 세탁까지 하실 수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편안한 블라우스라는 거 제가 입은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저는 한 2년 전부터인가 앞쪽에 버튼이 있는 셔츠를 잘 못 입겠는 거예요. 그렇죠. 귀찮죠. 왠이 속옷 보일까 봐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앞서업을 만들어 드렸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티셔츠 입듯이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이고요. 아까 보여드린 이 브이넥의 넥선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라운드도 아니고 브이도 아니면서 살짝 이렇게 애교 있게 들어가니까 진짜 얼굴 선도 브이처럼 보이고 펜던트 같은 거 딱 하고 떨어졌을 때 이것도 굉장히 예뻤고요. 그리고 입어보니까 이런 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. 탄성 굉장히 좋으면서 이게 지금 앞쪽은 완전히 완벽한 블라우스의 소재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드리지만 뒤쪽은 또 굉장히 편한 소재잖아요. 우리 고객님들이 실제로 입으시면서 활동해 보시면 이 소재가 되게 약간 궁합이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몸매 커버 잘 되지 길이도 정말 길쭉해서 엉덩이선 적당하게 딱 가려주죠. 그 다음에 입었을 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그리너리 칼라예요. 근데 저는 아까 묻혔잖아요. 앞쪽에서 이런 신축성도 다 너무 광택감이 느끼면서 심지어 광택감이 좋은 이런 원단에다가 이런 신축성까지 같이 있다는 게 참 좋았었고요.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쪽 아까 목선에서부터 내려왔던 게 쭉 타고 올라가면 얘가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가 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목 끝부분 보세요. 제가 아까부터 예쁘다고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목걸이를 제가 일부러 안 해도 앞쪽에 이런 장식들이 살짝 이제 블라우스가 접혀진 듯한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숙였을 때도 많이 파이지도 않으면서 옆으로 싹 봤을 때도 이것들이 약간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. 약간 타인, 약간 스카프 같은 거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려뜨린 것 같이 너무 예뻐요. 거기다가 어깨선도 달라붙지도 않아요. 살짝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깨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유감이 다 있고 몸통에서도 앞뒤로 다 이렇게 여유감이 다 있으니까 일단 신축성이 좋아서 좋았고 저는 다 꺼내 입었잖아요. 밖으로 꺼내 입어도 아래 밑단이 예쁜데 여기에다가 오늘 저희가 지금 상품평 간단하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가방을 또 챙겨드리는데 이 블라우스 입고 이런 가방 딱 메고서 외출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 6만 원대에서 적립금 10%까지 또 가져가시면 실제 체감하시는 금액은 5만 원대에서 7종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그럼요.